제이 님 뭐 하세요? 다이어리 쓰는데 제이 님 잠깐 한번 와보세요 빨리 재밌는 게 생각나가지고 재밌는 거요? 아니 이번에 스튜디오랑 해가지고 생리 컨텐츠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쵸 제이 님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네 진짜예요? 진짜죠 아니 제 친구들도 다 제이 님 컨셉 아니냐고 진짜냐고 엄청 물어보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컨셉 아니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약간 진짜 제대로 한 번 보여주는 건데요 아 사람들한테? 얼마 눈치가 없는지? 네 뭐로? 실험 카메라를 한 번 해볼래요? 생리 관련된 걸로? 네 진짜 왜 그래 왜 이렇게 아파 아 찾다 아 찾다 아 배 아파 이거 탈레를 잘 들어 먹어 장갑 갔다 5 장갑 4 1 샤 2030 3 3 자 제가 이렇게 피도 만들었어요 모를거 같은데? 이렇게 한가득 켜놔야 될 것 같은데요? 혜님 마이크 어떤거 가요? 바이크를 여기 안에 놓읍시다 제이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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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좀 불어주겠어! 근데 맛있겠다 지금! 내가 짜지면 먹을게? 내꺼야! 아 그래? 내가 따로 시킨거 아니고 큰거 큰거 시킨거구나? 진짜 맛있겠다! 기둥이 불을까요? 네! 기둥! 어? 라면이 너무 잘하겠네? 안 먹어야 돼? 나 마주까 봐! 여기가! 왜? 왜 이렇게 안 사와? 옆에 싫어? 왜? 나랑 마주 보고 싶구나! 아 이거 안 했다! 기둥이 저랑 마주 보고 싶어요? 나 마주 보고 싶어요! 엄마 빨리 지켜야지! 뭐해! 아 나 왜 이렇게 배가 아프니? 배 아파요? 배 아파요? 배 아파요? 왜 그러지? 거짓! 거짓도 너무 많이 먹었어 반에! 나 별로 안 먹었어! 똥 싹! 배 아파요? 야씨가 좀 추워! 이렇게! 기다려 봐!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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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마실 때가 나 주는 거 아니지? 미흡! 또 따뜻해! 나한테! 나한테! 그럼 한입만 줄 수 있어? 된다니까! 한입만 줄! 한입만! 다 됐다! 안 먹어 안 먹어!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는다고! 안 먹는다고! 아 으 으 으 으 흔수연 다 안좋게 사지 너만 안좋고 흔수연 안좋나 이제 흔수연 제일 안좋고는 나야 왜 어 왜 남자의 생일을 알아 어 남자의 생일을 알아 남자로 생일 남자의 생일을 안요 아쉽다 진짜 나는 손잡이 아쉽거든 아 내가 할만큼 했어 으 으 줘 나 빠져가지고 육회를 한거 줄거 아냐 치사해 나 또 먹자 치사해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왜 그래 됐어요 너도 또 먹어 그냥 이거 됐어 됐어 아 왜 뛰셨어 아 뭐 먹어 먹어 엄마 집밥에 먹어 좋아하는거 같은데 뭐해 제일 좀 불쌍한척하네 감성을 자극해 감성을 자극해 왜 왜 왜 눈쩍쩍거리는데 눈쩍쩍거리는데 으 으 으 으 어떻게 왜 그래 몰라 배아파 편의점을 갖다 올게 아니 그게 아니래요 아 갑자기 편의점을 간다고? 방금 왔다가 어 다시 잠시만 아니 그냥 오늘 제인님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은가봐요 그러지 한번 더 나아줘요 그 제인님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아 통계동으로 하자 요즘 누가 내꺼? 뭐야? 뭐예요? 탈루 탈루? 빵도 먹었는데 살았어? 마님 할래? 아니 뭐 사왔어? 오늘 표정을 떠올래 그니까 인마트 2집 사이에서 못 사왔어 필요한 거 사왔어 혹시 디저트까지 사온 거 아니야? 나 그냥 먹고 있는 거 디저트를 왜 해 나도 눈 주면 안 돼 배고파? 에이 아 왜 친하게 왜 그래? 아니 이게 아니라니까 내가 아까 이거 짜장면 안 줬다고 뭐 하고 싶어? 뭐 하고 싶어? 아니 그니까 아니야 너 거 아니야 내가 디저트 타냐? 내 거 거라고 없는데 뭐 이상한데? 맛있는데 먹을 거 아니야 뭐 할 거 아니야 쟤 많이 아파? 응? 많이 아파? 몰라 이거 탈련을 잘 들어? 뭐가? 에렌님 먹어 왜 주는 거야? 먹으라고 그냥 그냥 먹으라고? 응 이따가 들어 볼 때 철분제 사줄게 철분제 사줬다고? 철분제는 왜? 화분제 먹으면 좋대 나 철 많아 괜찮아 너 진짜 철이 안 넣어 철해 아닌데 괜찮아 나 괜찮은 거 같아 아니야 너 뭐야 지랄이야 이랬다 저랬다 이제 내가 얘기해줄다고 뭐 가족으로 보면 나같이 부어 그냥 뭐야 아 왜 그래? 아파 혹시 물도 갖다 줄 수 있어? 그거는 진짜 안 됐다 아니 근데 이제 내가 아직 물어 갔거든 어 물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냥 먹어야지 내가 할 만큼은 하는데 약까지구나 저거 좀 먹어 뭐? 초콜릿 초콜릿 사줄 수 있어? 아니 지금 아 시내크 오늘 새로 들어와가지고 초콜릿 진짜 깨닫돈 50만원어치 안 될 거야 그쵸 바닥만 초콜릿을 왜 사라져와 무슨 내가 무슨 영화에 무슨 스윗바인 줄 아냐 알아서 먹어 봐 이 친구야 잘 먹을게 물 한 번 갖다 줘야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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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니 안 먹는 사람이야 이런 초콜릿이야 이거 똑같네 뭐가 맛있어? 아 초콜릿아 이거 초콜릿아 야 야 야 야 야 먹고 뒤져 먹지 야 물 먹어 어 좋아 이거 어떻게 스윗한 아이였어? 어 다 먹어 당뇨병 걸려라 아이고 없고 어 너무 뜨겁다 뭐가 너무 뜨거워 찬물을 반 따뜻한 물 반의 느낌이 고추리 잡으려고 앞에 얼굴이랑 초콜릿 사장 있나 안 있나 세조 한번 해보게 응 응 응 아 아 아 근데 양호가 배가 더 푼 것 같은데 응 어 어 어 어 야 양호가 배가 더 푼 것 같은데 야 양호가 여기 있어 야 야 양호가 배가 더 푼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되냐 아우 배 아파 아 내가 자르마 한 잔 안 줬다고 저거 편집에서 사와가지고 나 안 주는 거잖아 진짜 그거 때문에 먹인 거 같아요? 밥맛이 너무 떨어졌다 진짜로 어디 가? 나 간다 진짜 먹은 자세하지 어떻게 저렇게 모르셔 너무 모르셔 네 제가 여기 앉을 때 앉아있는 자리에 한 번 놓쳐놓고 선생님이 이래도 모르지 않겠지? 내가 이러면 웃어봐야겠다 모를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움직여 응 어 너무 무게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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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연 이거 진짜 이거 상대기가 혼난 거 아니야 아니 왜 한입 발랐는데 발랐는데 땡겨서 그래 상대기 왜 땡겨 니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기 건더기는 먹어줘야 돼 고기 건더기는 먹어줘야 돼 지금 똑따란 맛 꼭꼭 잘해 꼭 그 디디기 직접 가져다 데워다가 사러가 이리 좀 또로 사러 가는 거 같아요? 응 제형님 응 뭐야 티같은데 티같은데 티 나고 이게? 티 냄새 안 나는데? 아니 생긴 어? 생긴다 생긴다 왜 이렇게 생? 상긋아 현리 어떻게 해줘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든 내가 왔어? 아니 뭐.. 물은 닦아줄든 뭐.. 저걸 닦아줄든 뭐 해야죠 난리치건데? 승리였구나.. 아.. 그래서 이 회사인가? 아 배가 너무 아파 양호하니도 배가 너무 아파 아 배가 아파 왜 웃어? 핀 거 같은데 핀 거 같은데? 개인은.. 외계인인가봐 피가 핑크색이야 피가 왜 핑크색? 어? 아니 다시.. 다시.. 아니.. 아니.. 어떤 여자야? 피가 핑크색이야 아니 뛰어 그냥 와봐 와봐 아니 어떤 여자 피가 핑크색이야 핑크색.. 야.. 때까지 중간 내가.. 아니야 개 빨갛쳐가지고 이거 봐 이게 무슨 색인지 알아? 내가 제주도 갔을 때 봤던 핑크색이랑 똑같은 색이야 외계인이야? 근데 알죠? 인간 친겼더라 이제 커져라 너무하다 진짜 왜? 쟤 뭘 쏘가 있니? 뭐가? 나 이렇게 티를 내는데 어떻게 뭘 쏘가 있어? 뭘 티를 내? 어? 너 원래 그렇잖아 원래 이런다고? 원래 성격이 더럽다고? 피같아 진짜? 응 몰카 이거 몰카예요 형이 지금 왔다고? 응 생리 연기를 한 거야? 응 나 이거 추천드렸잖아 멍청아 응 그래 나 다 알고 있었어 이제 한 거 나 그.. 핑크다이어야 거짓이는 핑크다이어야 핑크다이어야 여자친구 생리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응 생리가 당연히 아닌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나 다음 생리주기는 언제야 네? 언제?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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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독사님 아, 정국이 물어보셨죠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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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진짜 모른다 진짜 모른다 네, 네, 네 이게 다른 거에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? 조금 스트러네요 흐흐흐흑 조금 스트러네요 그릇 흐흐흐흐흫 드라마냐 하하하 하하하 감사합니다.